내가 챙겨놨다 교내 간다 수고하세요 네 윤지수 잠시만 아니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? 예 그 어제 일은 아영이 비밀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네. 진짜 실수였어요. 아무런 감정이 없는 진짜 진짜 그냥 실수. 그렇죠. 아 근데 완전 키스. 알았어. 알았어. 안 할게요. 그 성훈이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요? 네. 성훈이가 좀 뚝뚝해서 그렇지. 참 괜찮은 애예요. 응. 그 어쨌든 성훈이한테는 제대로 사고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야죠. 당연히 그래야죠. 그래야죠. 네. 그래야죠. 그래야죠.